돈을 잃고 빚을 내어 다시 사업을 버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빚을 또 갚고 다시 돈을 잃고 이걸 반복한 거죠. 그렇게 150억 150억 150억원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24번의 실패 150억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동기부여 전문가 전국민이 다 아는 그 광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를 만든 야나도 대표 김민철 작가의 책 야 너도 할 수 있어 입니다. 스스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 실패 장인이라 부르는 김민철 대표는 야구신문 창간 노점상 운영 도시락 판매 등 27번의 창업을 시도하고 24번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실험일 뿐 이라는 마음으로 제도전에 거듭하다 마침내 영어 온라인 교육기업 야나도를 세우며 업계 1위 자리에 오르게 되죠. 김민철 대표는 누구나 방법만 알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야 너도 할 수 있어 에 자신이 수년간 실험하고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성공 노하우를 담아냈죠. 여러분 혹시 단군 신화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원컨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환웅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호랑이는 버티지 못했고요. 곰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죠. 어? 21일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21일 맞습니다. 곰은 21일 만에 인간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요. 21일은 뇌가 새로운 시도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 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행동을 21일 간 하면 머릿속에서 그 행동이 습관으로 기억이 되고 66일을 하게 되면 몸이 기억하게 되죠. 100일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선조도 100일을 목표로 21일을 버티면 황골탈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나도 김민철 대표가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야나도 회원들의 이탈 포인트에도 같은 숫자가 등장했다고 해요. 21일이 되면 10명 중 5명만 남게 되고요. 66일이 되면 3명. 100일이 되면 단 2명만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거나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100일간 핵심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100일간 핵심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별 노력 없이도 성공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 실패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실패의 장인이라 부르는 야나도 김민철 대표는 말 그대로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2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 중 24개가 망했습니다. 돈을 잃고 빚을 내어 다시 사업을 버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빚을 또 갚고 다시 돈을 잃고 이걸 반복한 거죠. 그렇게 150억 원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실패는 하면 할수록 무뎌질까요? 아닙니다. 실패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될수록 그 공포와 두려움은 더더욱 커지기만 했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실패자라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들었다고 하죠. 그때 김민철 작가가 시작한 게 바로 하루 3번, 3분씩 양치질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왜 양치질이었냐고요? 도전해서 반드시 100%의 성공을 맛봐야 했거든요. 95%도 99%도 아니고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감각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을 쌓아 나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 3번, 3분 양치질에 도전하고 그게 성공하니까 또 다른 성공 경험을 위해서 하루 3번 밥 먹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100% 성공해내면서 스스로에게 성공했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성공의 감각을 찾아 나갔습니다. 실패는 괜찮지만 패배감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시작하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결국 큰 성공을 만들어내니까요. 내 인생에 100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민철 대표는 100억을 버는 방법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솔깃하시죠?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라고 아시나요? 일본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00안타, 20홈런을 달성하고 2018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신인왕으로 선정된 무시무시한 야구선수입니다. 오타니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사용한 계획표가 있는데요. 바로 만달아트 계획표예요. 이 계획표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가 정 가운데 있고 그 핵심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8가지 세부 목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 세부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의 실행 계획을 또 쓰게 하죠. 이 만달아트 계획표의 핵심은 역순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 목표를 앞에 두고 역순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에 다다르면 현재부터 하나씩 계획을 달성해서 목표 달성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100억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100억을 버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막막하죠. 하지만 10억을 버는 방법은요. 그보다 역순으로 돌아가서 1억은요. 그것도 크면 천만 원은요. 이렇게 천만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5천만 원, 1억, 10억 이렇게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느새 100억을 모으는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하고 구조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만의 만달아트 계획표를 그리고 나만의 것들로 그 안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공한 CEO, 동기부여 전문가라 불리지만 김민철 대표는 스스로를 대한민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주류라고 말합니다. 간당간당한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지방 4년제 대학에 학점도 엉망, 토익 점수도 없었죠. 100여 개의 회사에 지원해서 100번을 탈락하고 월급 23만 원을 받으면서 오락실 캐셔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비주류에서 주류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부산 말 중에 내가 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민철 대표는 내가 낸데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며 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정답 맞히지가 아니기에 이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내가 찾은 나만의 정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나의 비전과 행복을 기준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해내림이 생기고요. 비록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책임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이 되라라고 김민철 대표는 조언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행복하면 그때 남을 챙기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남도 있으니까요. 나부터 챙기는 마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 오늘의 독서 퀴즈 시작합니다. 배우 조정석 씨가 야나도 광고에서 사용한 말로 수많은 패러디를 남기기도 한 말인데요.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본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지금쯤 여러분 이거구나 하셨을 것 같은데 퀴즈 신청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게시글에 정답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글에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디즈니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밀고 나갈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은 멈추는 순간 사라집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패배감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실패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본 김민철 대표도 그러했고요. 저자가 연구한 데이터들이 그러했음을 증명하고 있죠.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 때 이럴 때 스스로에게 외쳐보세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책과 함께 여러분만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